한참 닫혀진 분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동작이 만나게 된 건 한참 전의 잠을 자랑했었죠 너가 뒤에 갈 때가 자꾸 모르겠어 너가 뒤에 갈 때가 자꾸 모르겠어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 우리 함께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 차은우씨 제가 시절에 신랑님 신부님을 만나뵈거든요 만나뵈주세요 충분히 너무 잘 찾아오면 아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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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완벽한 고기 전이야 정말 지침포 생각하길 안 가르쳐 한 마디 분명이야 두 분의 천천생을 구 저 kaum 잘 살아진 않다 눈물이 이젠 돌아오질 않네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분 지금부터 두 분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네 정말 멋지고 분위기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